자 이양킹 채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시다시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오늘 골프를 치러 갑니다 자 지금 시각이 저기 시각 보여주세요 여기 있네 9시 50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10시고 11시 티오픈데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치는지 여러분들께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오 여기는 해밀톤입니다 이제 비가 많이 그치고 있구요 거의 다 도착되니까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것처럼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? 어 여기는 사람도 있다 색깔이 안좋아 잡기 색깔이 사람도 버리네 탱크는 엑스트라이트 누가 얘기했지 대통령을 붙인다고 오늘 어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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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코스 입니다. 여기는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기는 윌로벨리 골프코스 입니다 여기 나이스 자 오늘 골프나가기 나갈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윤희수 선수 자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파이팅! 자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얼라드라고 하면 잘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우 렛츠고 일본어 파4 355야드 파는 중 포도라비아 한번 보러 Campus 오우 렛츠고 오늘의 시신에 키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윤희드 선수 오예 자, 두 사람 일본어를 보기 두 사람 파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, 윤희드 선수 자, 윤희드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